지금까지 우리는 깃을 이용해서 소중한 자료를 백업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깃은 모든 저장소가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버전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소 중 하나가 파괴되도 나머지 저장소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100%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블록체인처럼요 바로 이런 분산화된 특성 덕분에 깃은 버전 관리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물러나기 전에 여러분이 공부해 볼 만한 주제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우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증과 관련해서 원격 저장소와 통신을 할 때마다 인증을 물어보는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SSH를 통해서 저장소 간의 통신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SSH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것은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깃 호스팅들의 기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깃허브, 갤랩과 같은 서비스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매우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슈 트래커 라는 겁니다 이슈 트래커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게시판이에요 또는 투도 리스트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슈 트래커를 이용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기록할 수 있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처리 상태를 마킹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후에 다르게 될 협업 기능과 이슈 트래커를 결합하게 되면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강력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슈 트래커에도 관심을 좀 가져 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백업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원격 저장소를 중앙에 두고 각각의 작업들이 각자의 지역 저장소에 보관된 버전을 푸시하고 풀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공동 작업의 중심에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버전 관리 시스템을 잘 다루는 사람이 프로젝트 내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고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협업을 우리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기술적으로 특별히 뭐가 필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작업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지옥들이에요 여러가지 충돌들이 발생하거든요 만약 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면 우리는 백업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젝트를, 같은 파일을, 또 같은 행을 수정하곤 합니다 이렇게 같은 부분을 동시에 수정하는 상황을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는 충돌, 영어로는 conflict라고 불러요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정보가 유실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도구를 버전 관리 시스템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협업 파트에서는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려고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